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이후 대전에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전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 넉 달간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는 201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0%가량 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한편 대전 용소 4거리와 원신흥 4거리, 중구청 4거리 등 우회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교차로 3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운영 중입니다.